뭐 최하 1000% 짜리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자 2020년 9월 7일 아침 시황 분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금 주가가 아 강하게 아침에 조금 뭐 소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자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시황 2376 2376을 돌파를 못하면요 지금 2371.48을 찍고 지금 주가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 아 이게 지나주 종가구나 아 얘는 왜 자꾸 주문장에 복구났다고 한다가지고 자 2376 오늘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직전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야 되겠지만 2376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2376이 아니라 237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73에서 2376을 잡아드릴게요 1차 2373.36 그 다음에 아까제 이야기했던 대충 뭐 한 2377 정도 될 것 같네요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하방압력이 다시 한번 누적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장태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주가가 강하게 강하게 반등권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장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으면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못 올라가고 이제 못 올라가고 미국 야간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어마어마하게 거의 55%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장중에 급락을 했는데 이제 새벽장 마무리에 애플하고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동 구간을 잡으면서 일부 회복이 돼 가지고 끝났는데요 오늘 해외선물장은 거래가 되는데 미국 본장은 아마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노동절 때문에 미국 본장은 안 열리고 새벽 2시까지 해외선물장만 유지 돼 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미국 국장에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추가 하락이 오느냐 못 오느냐 중대 변곡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세 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꾸역 꾸역 올라간다 자 꾸역 꾸역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꾸역 꾸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질근질근 거리면서 앉아 가지고 우에서 턱걸이 하고 떨어지면 턱걸이 해 가지고 매달리고 떨어지면 턱걸이 해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는 이 장을 추가 상방으로 강하게 끌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주가가 이렇게 자꾸 밀리면 안 돼요 뭐 오늘 뭐 그다지 밀린 것도 없지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급락장에서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고 주가가 반등권이 왔으면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서 무조건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2362가 오늘은 맥점입니다 오늘 바닥에 맥점은 2362에요 그래서 2362만 지지만 하면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오늘의 고점 맥점은 아까 1차 2차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요 안에서 놀게 될 겁니다 요 안에서 놀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 안에서 분명히 당분간 놀게 되다가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저항을 받고 2362를 깨고 내려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고 구간이 올 때에 주가가 위아래로 방향을 틀림없이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매수 하시라고 그랬어요 2362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2362를 보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아 하방 압력이 클 수 있구나 그리고 손절을 치실 분은 빨리빨리 손절을 치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는 분은 2362를 잘 보시고 오전장에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2373 오케이 큰손이가 안좋으니까 큼이가 적었구나 땡큐 거기에서 주가의 흐름이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결정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에 조종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제가 jem어질을 이끌자 에이 이끌자 이끌자 자 지금 장흐름을 이렇게 가만히 봐서는요 장흐름을 가만히 봐서는 지금 이제 코스피지수 코스피지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바로 개미들의 희망이지 주식은 올라가고 싶어해 종합주가는 올라가고 싶어해 근데 다른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개미들의 희망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포지션이 쌓이고 있어요 이거를 동학개미 운동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심 단결을 해서 다른 놈들의 마음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위아래로 바뀌어 지금 다른 포지션들은 지금 위로 가고 싶어하질 않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위로 가고 싶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학개미 운동밖에 없어 그래서 쉽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하방 압력을 받는 거야 자 이제 위로 종합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무조건 죽여야 돼요 반대 세력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쉽지는 않은데요 아직 흐름상으로는 괜찮기는 한데 포지션이 가방에다가 쏘는 포지션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나라 짱이 올라온다 라고 해도 미국짱이 짙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눈치 빠른 개미들 그리고 위험을 생각하고 있는 동학개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합주가의 강한 하방압력을 한번 받을 때 야 이거 위험관리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손절을 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에요 종합주가의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라고 상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자 개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개미들이 큰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방에다가 포지션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걔네들의 포지션이 지금 점점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방 포지션에 대한 힘이 점점 점점 응축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한 발 뒤로 빼주느냐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더 확 달라붙지 야 이거 올라가는구나 이러고서 아니면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뭐 쫓겨나는 건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지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파생 상품의 힘의 세기는 하락 추세로 힘을 점점 점점 응축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그 힘의 압력의 세기를 부숴버려야 돼 개미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힘이 이제 점점 점점 소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 힘이 누적이 돼 가지고 추가 상방으로 이제 여태까지 견뎠던 게 추가 상방으로 강하게 주가를 돌리지 못하면 이제 힘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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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갈되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가 위험한 거야 그때가 견디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상방을 강하게 쳐 줘야 된다 그래야 포지션이 바뀌는 건데 지금 흐름 상으로 봐선 하방 압력에 대한 응집 세력이 점점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견고해진다라고 해도 어느 한 순간에 변심 때릴 수 있어요 그것 또한 그래서 아직은 뭐 상승하는 세력과 하방 압력을 주는 세력과의 힘싸움이 지금 계속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종합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난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못했다가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는 개미들 이러다가 한방 주가가 하방으로 쏠리면 여러분들 전재산 다 날라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대니까 아니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안 먹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잖아 근데 기회가 아직 안 온다고 기회가 안 온다고 여러분들이 덥석덥석 이번 조종장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못 올라가면 그랬다가 미국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박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어봐야 제대로 못 먹어요 지금 개별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 안 올라가는 이유가 왜 안 올라가겠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장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의 개인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매매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